자 그럼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에 한들 물빛도시 탕정시티프라디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매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전망과 매도 시기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또 다시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빛도시가 탕정역에 있는 부동산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안 하면 이런 호두과자, 삼거리, 교통 이런 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래도 좀 부동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천안, 아산, KTX 이게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안이, 아산이 어찌 보면 온양온천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KTX와 삼성이 천안, 아산에 습격을 하게 되면서 여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도 천안이 활성화된 돈내인데 이런 교통과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교통, 일자리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와중에서 이 시청자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KTX가 이제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일자리와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이 만나니까 이 사이에 있는 부동산들이 꽤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교통이 좋다, 일자리가 있다. 그럼 이 사이 괜찮겠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탕정역 주변에 신도시 이런 물빛, 한들, 시티프라디움 이런 큰 대규모 좀 개발이 되게 되면서 탕정역 남쪽 자체는 그냥 신도시다. 그래서 새로움이 가득한 게 여기에 신진 새로운 도시가 이 탕정역 주변이다. 그러면서 KTX랑 한정거장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걸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열차, 한정거장 타고 KTX 타기에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탕정역 남쪽도 개발을 하고 지금 탕정역 북쪽도 이런 도시 개발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와 교통이 좋은 것들은 개발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를 보시라고 하는 거고 더불어서 이런 천안, 이런 GTX, 호재 또한도 역시 지금 진행이 BC 노선 자체가 또 착공과 이슈들이 좀 같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천안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북쪽의 성성, 호수, 아파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천안에서도 아산에서도 괜찮은 지역들은 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창정역, 이 부동산 또한도 역시 다른 천안의 구도심, 아산의 구도심보다는 회복사가 빠르고 살기 좋고 거주하기 좋다. 그래서 개발 또한도 역시 지금 아산 쪽에 모종 샛들 도시 개발, 풍기 도시 개발 이게 주어진 부분이어서 탕정역 부동산은 저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좀 보유할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